문제는 경제야 economy stupid 이런 표현을 써 가지고 바보야 멍청 아 이런 이야기를 해서 유명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최강욱 전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떠오른 생각은 민주당 사람들이 천재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을 아홉 번이나 했는데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의 힘이 찍소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고 천재죠 천재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천재 입니다 오히려 바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죠 당신들이 바보야 이렇게 저는 들리는 겁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천재지 않습니까 선거범죄를 범하고 선거를 훔치고 권력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당한 쪽에서 일체의 이야기를 못하게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어마어마한 천재죠 완전 범죄라는 표현에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제가 이제 궁금해 가지고 2024년 총선 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궁금 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은 어떤 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유튜브 채널 에서는 게시판에 이걸 제공하니까 이 설문조사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2024년 총선 공정선거 설문조사 설문조사 6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2024년 총선 사전투표 공정성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시중에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같은 시중의 우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개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문지를 좀 중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 총선 사전투표에 대해서 우려한다 이게 99%가 나온 겁니다 4700명 중에서 물론 정밀한 그런 표본을 뽑은 그런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그냥 설문을 던진 거죠 이게 99% 정도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뭐 한 얼추 70에서 80% 정도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1%가니까 여기 1%라는 이야기는 뭐 0. 몇 퍼센트 일 겁니다 총선 사전투표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가 1%인 겁니다 4700여 명 정도가 투표했으니까 내일 여러분들 몇만 명이 투표했을 때 일요일 아침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4700명 정도가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2 3만 명이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하더라도 97 8% 정도가 총선 사전투표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답이 나올 거라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론이 여러분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한국 사회가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문제를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은 천재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선거 부정을 9번 저지르고 나서도 가장 큰 피해자 가해자가 민주당 측이죠 피해자가 미래통합당 이나 국민의힘인데 그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 판단이 잘못된 거죠 민주당 사람들은 거의 천재 반열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굳이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한 분은 비분 관계해가지고 여기에 저는 정말 매일매일 내년이 오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이 뭐 같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각성시키면 좋을까요 뭐 같은 국민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국민들이 다 깨어있으면 그들이 발붙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 며칠 전에 제가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계시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99%가 그동안 설문조사를 여러 번 해봤지만 99% 정도 답이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네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밤사이에 여러분들 이루어진 설문조사입니다 이제 며칠 전에 공병호tv를 통해서 방송할 때 참 한국 사회가 문제 해결 능력이 참 없는 것 같다 뭐 저출산 문제나 아니면 아니면 또 뭐 그런 선거 문제나 간에 뻔히 그 문제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다 예상이 가능한데 해결책을 여러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 보시죠 이게 강서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끝난 직후에 그러니까 한 10월 7일 정도 되겠네요 당일 투표가 10월 7일 날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역대 최고치의 그런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런 소식을 접하고 그때 바로 제가 올린 설문조사가 높은 사전투표 참가율 낮은 당일 투표 참가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0월 7일 8시에 종료가 됐습니다 선거가 공정선거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십니까 10월 7일 날입니다 10월 7일 날 8시나 9시 정도 오후 8시나 9시 정도 설문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이 3만 명 정도 투표했는데 89%가 공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시민들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시민들은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아는 거죠 공정선거로 마무리될 것이다가 8%입니다 시민들이 정확하게 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설문조사가 10월 7일 오후 8시에서 9시 정도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10월 7일 사전투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 사전투표가 있기 전에 제가 또 공병호 tv를 통해서 한 설문조사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선거 직전 설문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직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10월 6일부터 7일 당일투표 10월 11일 사전투표소 20곳 본투표소 131곳에 실시가 됩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확인해봐야 돼요 이번 보궐선거가 공정선거로 치러질 것으로 보십니까 공정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77%입니다 공정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무슨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하는 것처럼 정교한 그런 표본에 대한 그런 특성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구나 특히 이제 앞으로 다가올 2024년 또 11월 4월 11일 총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우려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를 이렇게 다 사람들이 아는데 그 문제 해결책도 아주 쉬운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제 해결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문제를 평화적인 방식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